다가왔다. 남자의 눈물을 보고 싶으면 왁싱샵을 타라. 남자의 경우는 수염이 더워 보이니까 수염 왁싱도 하고 또 수영복이 있어야 되니까 또 반팔티를 입어야 되니까 여러 부위에 왁싱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배우 조병규씨가 스카이캐슬 차기준씨 예능에서 왁싱을 하면서 울던데 사나이가 살면서 세 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왁싱샵에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저는 왁싱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잡아뜯는 왁싱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발라서 뜯는 왁싱. 한쪽 다리, 다리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종아리를 한 번 민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전혀 아프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 돌리니까 쑥쑥쑥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매끈했던 기억.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으,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는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스펙터클 라디오 게임쇼. 콩까지 마피아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정말 추한 패배로 마피아 게임 중단을 선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온 트롤1 저랑 게임을 난장판으로 흔들어놓은 트롤2 홍진호씨와 함께할 겁니다. 오랜만에 배텐을 찾아주신 위키미키의 도연씨, 유정씨와 다잉마피아로 찾아뵙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티비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록방을 함께하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녹음 시간을 확인하시고 생록방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풍닭, 반올림피자샵,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코리아, 영화기생충, 삼성화재다이렉트, 국민인수의 성원에르피아, 2588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와! 저 유하도 돼요. 유하에요? 네. 덩하로는 안됩니까? 유하로 하더라고요. 아, 유하. 도댕하라고 하는데. 도댕하. 지금 마이크도 나가요? 네, 나가요. 마이크는 여기 있어서 어차피 항상 나갑니다. 와우. 오랜만에 오셔서. 우리 엄마 돌아야 되는데. 아, 어머니께서? 알려주셔도 돼요. 아, 진짜요? 아직 방송 시작 안 했죠? 아니, 아니. 지금 자유롭게 먼저. 어머니께서 마피아 게임을 할 줄 아시죠? 뭔지 아시죠? 이게 뭉이야. 뭐하는 거야? 면선 먹고 싶다. 우리 엄마한테 좀 보내주세요. 어머니 씨라고 해서 어르신처럼 생각되지만 저희랑 큰 차이 안 나시겠죠? 아, 그러네. 형이랑. 아, 지금 선 긋는 거야? 아직 하셨죠? 여러분. 어머니께서 채팅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어. 몹쓸 드립. 조심해 주시고. 파란색 아저씨가 이거죠?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냐, 안, 생if.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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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빨강 아저씨, 바람.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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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드릴까요? 들어보실래요? 아. 아, 아, 아. 아아. 들리세요? 네. 아냐, 아냐,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네. 도연씨가 쉿 범위는 도연씨가 이 안에 있어 이렇게 소리 안지르셔야 되고 약간 속상해 범위를 발견하는 그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게임 콩까지마피아 쉿 범위는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피아 함께 오늘의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홍진호는 프로다 망게임 전문 프로 마피아 게이머 홍진호씨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얼굴을 안 봐야 되는데 너무 추한 패배를 안고 저희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 기억을 지었습니다 충격은 어떻게 좀 완전히 지울 수 있으세요? 사실 좀 남아있긴 하지만 사람은 뒤로 돌아보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직진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프로네 역시 프로입니다 저도 복귀도 하고 진짜 그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복귀하다 보니까 확실히 본인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나요? 제 잘못이 컸습니다만 홍진호씨도 만만치 않았다 저도 조금 인정합니다 참사의 절반 정도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최소 40 40? 네 6개서 정도로 갑시다 40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정신 잘 차려주시고 아휴 못난 아저씨들 이러고 싶은 분이 있고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글미로 혼돈의 마피아를 펼쳐주실 두 분입니다 음악방송을 마치고 더욱 텐션업 시켜서 돌아온 피키피키의 주인공들 위키미키의 도댕콤비 도연씨 유정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렛츠 겟 크레이지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딱딱 맞네요 자 남심저격방송 베텐에 오랜만에 다시 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베텐은 저희가 진짜 정말 거짓말 안하고 며칠 전에 이렇게 여기서 라디오를 따른 걸 라디오를 하고 여기 베텐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베텐 언제 또 나가지 또 나가고 싶다 했는데 스케줄표를 보니까 베텐 그래서 엄청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이스 타이밍 아 기억도 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두 분이 약간 그 예전에 오셨을 때는 좀 학생같고 애기같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성숙한 느낌 진짜요? 그때는 저희가 몇 살이었냐 그때 19살이었고요 지금은 약간 2년이 지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복장도 약간 아나운서 착해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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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네 어른 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 다 지금 21살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99년생이죠? 네 맞아요 홍진호씨랑 처음 만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인지 알고 오셨어요? 알죠 원래 알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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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프로게이머 맞아요 프로게이머 네 말 안 했으면 물어볼 뻔했어요 항상 이렇게 좀 빈말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요? 맞아요 트윅스도 알아요 트윅스 그 아 광고했던거요? 네 네 아 맞습니다 초콜렛 간거 아 먹는 그 초콜렛 얘기하신거에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어 저는 대놓고 얘기하시길래 아하하하 그래서 말해봤어 죄송합니다 아 저도 뭐 그냥 끝나가지고 안해도 되는데 아하하하 양쪽에 다 도움이 안되는 얘기에요 아하하 이럴 수가 그때도 잘 팔렸죠. 위키미키 두 분이 벌써 나오신지 2년이 됐어요. 17년 8월 18일에 나오셨습니다. 유정씨는 그때 딱따구리, 도널드 덕 흉내도 메고 가시고 도연씨는 라디오라 보이지도 않는데 카메라 보고 놀라는 타조 연기를 카메라 보고 놀라는 타조 연기는 어떻게 하는거야? 저 어떻게 카메라 보고 놀랐나요 제가? 잠깐 보인거 같은데? 살짝만 흉내내도 비슷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피키피키로 컴백을 하셨는데 마피아 게임을 하기 전에 서로 분위기 좋을 때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 이번 락앤롤 싱글 2집 락앤롤 로 컴백했는데요. 락 잠겨있는 억압은 디엔드 롤 하면서 통통 튀는 매력을 가득 담은 앨범으로 피키피키라는 타이틀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곡입니다. 락앤롤도 아니고 락앤롤도 아니고 락앤롤 락앤롤 저희가 노래를 나오시기 전에 이미 드리뷰 차원에서 몇 번 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오늘은 지난번에 나오셨던 프로듀스 1077 초대석 코너는 아니고 좀 전투적인 저희가 이제 좀 감정 싸움을 벌여야 될 수도 있는 마피아 게임인데 혹시 이런 게임 할 때 좀 괜찮으신가요? 멘탈이나 좀 즐기시는 편인가요?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네요. 아 진짜요?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분입니다.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심으로 싸웁니다. 여기서 우승하시면 상품권 5만원짜리 한 명씩 받으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혹시 제일 보신 적 있나요? 마피아 게임? 그럼요. 좋아합니다. 저희 멤버들끼리도 팬사인회에서 해보고 그런데 팬분들께서 되게 안좋아하셨어요. 저희만 재미있거든요. 너무 못하고 재미없어서 오늘 게임이 기대가 됩니다. 원래 뭐 거짓말이라는 걸 잘 못하시는 건가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한켠으로 찝찝한 마피아인데 마피아 아닌 척해야 되고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좀 죄책감이 듭니다. 아 그래요? 지금 눈에서 지금 너무 무서운 그런 사악함을 보였어요. 저희가 하하하하 아 이럴 수가 저희가 사실 평상시라면 조금 이렇게 봐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좀 된통 당하고 와서 아 진짜요? 승리에 굉장히 목마른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인정사정 봐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봄주인 하이에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그럼 서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잖아요. 능빛만 봐도 알아요. 도댐 콤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뭔가 이렇게 약간 어? 저 사람이 평소와 좀 다르다. 이런거 금방 알아칠 수 있습니까? 아 그것을 잘 모르겠는게 전 뭔가 알 것 같아요. 얘 막 되게 자기가 마피아는 진지한 척 할 것 같아요. 진지한 척? 진지한 척? 진지한 척 할 것 같아요. 진지한 척? 진지한 척? 아 잡아내기 딱 쉽겠네요. 마피아 잘 걸려본 적이 없어요. 아 시민만 많이 하시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할까요? 시민일 때는 좀 이렇게 잘 잡아내는 편인가요? 마피아를 골라내는 어 그래도 어느정도 맞췄던 것 같아요. 맞추기는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시민이 편하다. 왠지 도연씨가 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관상이? 약간 사람을 관찰해도 잘하시는 것 같고 약간 지금 보면 힐끗힐끗 쳐다보는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서로를 또 잘 아시고 이따가 마피아는 딱 한 명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사실 경쟁상대거든요. 그럼요. 팀플레이를 하기 어렵습니다. 도연씨는 키가 큰 편인가요? 네 맞아요. 키가 큰 편입니다. 아 몇 세요? 저 73이에요. 네 왜 물어보는거에요? 아니 많은 분들이 앉은 키 보고 저보다 큰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려고 물어봤는데 맞네요. 아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건강하시네요. 작은 사람도 안 건강합니다. 뭐 안 건강합니다. 아 키 큰 사람은 칭찬물이 없어서 아 아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키가 혹시 더 크신 건 아닌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에 더 큰 거 아니냐고 맞아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되게 더 큰 거 같다고 하시는데 아마 2년 전에 저를 보셨으면 조금 더 컸을 수도 있어요. 한 1cm 정도요. 1cm 정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유정 씨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멋나라 얘기네요. 네. 갑자기 키가 나와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고요. 오열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왜 키 왜 키 거랬냐 그러니까 저도 아유 자 그러면 분량 채우기 코너를 가보겠습니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문장 프로필 프로듀스 101 시즌1 최종 멤버로 뽑히며 아이오아이 멤버로 이름을 알린 김도현 최유정 아이오아이 해체 후 2017년 8인조 팀크러쉬 걸그룹 위키미키로 정식 데뷔했는데요. 지난 14일 7개월 만에 신곡 피키피키로 컴백을 해서 한창 활동 중입니다. 춤 잘 추는 구멍 없는 그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완벽한 군무를 선보이며 화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위키미키 멤버 전원이 아시아 국제 청소년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축되었다고 하니 많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TMI를 좀 더 소개하자면 유정 씨는 최근 할머니들과 함께한 예능 프로그램 가시나들의 추련에서 카메라로 할머니들의 인생샷을 찍어주어서 찍어주어서 화제라고 아.. 저도 좀 찍혀보고 싶네요. 도연 씨는 위키미키 공식 SNS에서 도 DJ로 활동하며 추천곡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다는데 저희들에게도 어울리는 곡을 추천받아보고 싶습니다.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흠 발음은 여전히.. 알겠습니다. 완벽한 군물을 선보이는 건데 완벽한 국물을 선보였다고 하셔서 국물맛 에세게스에서 SNS 몇 글자밖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행입니다. 이번 피키피키 활동이 7개월 만의 활동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넌 뭐했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7개월 동안 자기계발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레슨, 보컬 레슨, 안물의 댄스 레슨, 연기 레슨, 영어 레슨 받고 운동 열심히 하고 와..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하셨네요. 유정씨는 뭐 하셨어요? 저도 안 해보던 운동을 해보고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음..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도연이가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아.. 그만큼은 아니지만 작년에 저에 비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귀찮으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게으른 편이에요. 꼼지락대는 거 되게 잘해요. 꼼지락은 잘하는데 어떤 꼼지락이요? 그 방에서 침대에서 뭔가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밤새서 하고 일기를 쓴다든지 뭐를 꾸민다든지 뭐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침대 위에 누워서 네네네. 그런 거 좋아해요. 그건 저희도 잘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침꼼이 최고죠. 침꼼. 침꼼. 너무 좋아요. 채팅창 보니까 유정씨 혹시 몸무게를 많이 뺐나요? 아.. 네. 그.. 이게 한 달 만에 그런 건 아닌데 좀.. 최고 몸무게를 팍 찍었을 때부터 해서 9kg 정도로 빠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9kg를 어떻게 뺐나요? 어.. 뭐지? 제 운동을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몸이 조금 춤출 때나 그럴 때 무겁고 이런 그냥 제가 느끼는 변화가 좀 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PT를 끊고 선생님이 주신 식단과 그런 걸 열심히 먹고 각오라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 빠질 게 있었나 봐요. 빠지더라고요. 빠질 게 있었나 봐요. 빠질 게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네. 9kg은 대단하네요. 여성들에게 9kg면 남자로 치면 거의 15kg에서 20kg급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대단하네요. 할 때 하는 반성이 됩니다. 저도 많이 쪘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엄청 쪘어요. 아 진짜요? 네. 9kg 정도 이상 찌지 않았어요. 본받아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채팅창에 성재형은 빠질 거 있어도 안 빠진다고. 대형은 19kg 빼자. 이번 활동 컨셉이 스쿨 크러쉬로 멤버들이 각자 맡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유정 씨는 전교 회장. 맞습니다. 도연 씨는 SNS 스타. 네. 맞아요.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회사에서 정해주셨는데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유정이 같은 경우는 연설하는 이렇게 연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저는 계속 그 뮤직비디오 안에서 계속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그 장면들을 아 이것저것 셀카를 찍는다든지 사고가 나도 계속 그 장면을 찍는다든지 그런 장면으로 연출이 되었죠. 아 그렇게 캐릭터를 여덟 명이 다 낳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학교 다닌지 오래됐지만 저랑 홍진호 씨에게 잘 어울릴만한 캐릭터 좀 보시면 저 왜 놀라셨어요? 급식당번 너무 잘 어울려지질 않아요? 뭐가 좀 뭐 푸짐해져 아니, 아니, 아니.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기죠. 코가 저 정말 뵐 때마다 정말 코가 동글하셔서 뭔지 아세요? 아, 조리산 아니고? 약간 수달기처럼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칭찬인거죠? 네, 칭찬인거죠?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 배식당번 배식당번이면 이제 같은 친구들이 오면 퍼주는 건가요? 많이 줘야죠. 맛있는 메뉴를 아, 유정이는 많이 줘야지. 네, 맞아요. 저는, 저는 뭐... 그러니까요. 음... 어... 잠시만요. 또렷지, 너 학교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진행 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선도부만 잘할 것 같아요, 선도부. 오, 잘 어울린다. 엄하세요? 제가 엄한 것보다는 여기저기 참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야, 너 뭐하고 너 뭐하고 너 하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저거 하면 되겠다. 권력을 가져가지고 좀 갑주를... 그 뭐라 그래? 그 학교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같은 그... 학주 선생님? 학주 선생님? 어, 그래요. 학주.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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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극형 표정하신... 어, 학주! 저한테 정리를 벌써 지금... 아니, 아니, 아니. 학주, 학주 선생님. 아, 학주. 그렇군요. 2로 상징되기 때문에 전교 끝에서 2등이라고. 위에서 2등이라고는 안 하시고. 안 좋은 거냐고. 아, 지금 위했어요. 학주. 학주 굉장히 어울리네요. 학주. 남한테는 굉장히 엄하고, 본인에게는 너그럽고. 아, 좋습니다. 사랑스러워요. 아, 그렇습니다. 유정 씨는 예능에서 할머니들 인생샷을 찍어 주셨다는데. 네. 예. 어떤 식으로 찍어 주셨어요? 아, 그 막 정방형 사이즈로 요즘에 사진을 이제 인별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예쁜 필터를 가지고 이제 할머니 동네에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길을 따라서 쫙. 그래서 할머니 사진을 찍어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할머니를 똑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 둘이 사진을 찍어 줄 때 누워서 막 찍어 주거든요. 누워서요? 각도를 잘 해 주기 위해서. 네. 좀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렇게 위해서 할머니도 그렇게 찍어 드렸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하니까. 뭐. 할머니도 좋아하셨나요? 네. 할머니가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 하시고. 제가 막 딴 데 보라고 하셨거든요. 딴 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모델 포즈.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좋은 거 하셨네요. 사진 잘 찍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 찍으면 항상 똑같이 나오고. 이상한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잘 찍는 뭐 그런 노하우나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연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 워낙 이제 좋아하시니까. 그 셀카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셀카 셀카. 셀카. 셀카는 일단 핸드폰도 중요하긴 한데. 네. 그 조명이 중요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황색 머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황색 머리가 딱. 잘 이렇게. 잘 맞는 필터가 있어요. 색감이. 색감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딱 주황색을 잘 살릴 수 있는 필터를 쓰고. 그리고 이게 또 이 조명이랑 햇빛 조명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때 내 얼굴에 맞게. 조명을 여러 가지 찾아가면서. 거기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어플이 여러 개 막 썼어요? 어, 여러 개 있는데 요즘에 한 개만 있어요. 어떤. 적어주세요. 아, 요즘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왜 이래요, 갑자기. 지금 저도 살쪄가지고. 올릴 때만큼은 좀 빼고 싶어서. 이 어플이. 오, 처음 들어봐요. 이 어플이 요즘 되게. 핫해요. 성형도 이렇게 돼요. 아, 진짜로요? 성형도 이렇게 돼요? 오, 예! 한 번씩. 살 빠지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저 어플 있습니다. 알겠어요? 도연씨 쓰는 저 어플이. 맞아요. 저희도 후배들이 추천해줘가지고 해놨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디 이렇게 올릴 때. 그 좀. 민망? 너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앞으로 이걸로 꼭 올려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도연씨 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건 거 같아요. 조명이랑. 본인의 머리 색에 어울리는 필터를 쓰는 거. 네. 그날 화장이라든지. 아, 컬러. 옷컬러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냥. 자. 도디제이, 도연씨. 지금 DJ로 활동 중이신 건데. 네. 얼마나 자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원래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새로운 노래를 알게 되거나. 요즘 너무 듣는데 좋거나 하면은. 항상 이렇게 SNS에 올려요. 해시태그 도디제이 이렇게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에. 지금 묘한 분위기죠? 네. 지금 이 묘한 베테나에 나온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어려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죠? 이게. 이 분이. 궁금하네요. 지금 전쟁 직전이에요. 전쟁 직전이에요? 어머 세상에. 뭐가 있을까? 개똥벌레 추천하신 분이에요. 개똥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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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잘 아시네요? 네. 초등학교 때 대표로 불러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에요. 아 진짜요? 요즘에 그 노래에 꽂힌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요? 친구가 없네. 아. 울다 잠이 든다. 저희 청취자 대부분이 그렇게 패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소울이 담겨있어요. 그거랑 나비 무덤. 나비 테이크 선배님. 되게 슬프죠. 자. 갑자기 슬퍼졌네요. 네. 노래를 추천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마피아 게임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 성향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것 같으세요? 아. 약간 말버릇이나? 네. 대충.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설명은 들으셨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이 쌤을 적립할 수 있냐고. 신분이? 만약에 진짜 빨리 걸리면 어떡해요? 맞아. 그러면 한 게임을 더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빨리 걸 수도 있어요. 거의 안 그래요. 근데 4인이니까 한 명을 일단 잡아보고. 그 사람이 마피아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마피아 아닐까 해서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게임 더. 우리가 4인 때 마피아 바로 잡은 적 있나? 없어요. 없어요. 4인은 좀. 어찌로. 한 번도 없나? 아. 저거 제일 최근이 누구였지? 아. 둘 다 바보 돼서 쉬울 거래요. 바보 잡힌 게 있었잖아. 아. 저거 저기. 아. 2차에 잡히나? 아. 한 번에 있어야 하는데? 어. 이나은 김수현. 수영? 아니야. 두 번째 하는 거 아니야? 나은. 수영 나은 잡혔어? 아. 수영 사실? 맞아 맞아 맞아. 얼마 전에 낳았어요. 어? 어. 오. 우와. 진짜 두 번째 없는 거 같아. 네? 아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 저희는 괜찮아요. 물을. 물을 가져와가지고. 완전 그걸 했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육산. 잘 마시겠습니다. 자. 길게도. 내. 집인걸. 가슴에 내밀어. 저 노래 부리는 이분들 울어요. 아. 너무 귀엽다. 부르지 마. 아. 아. 와보고 마지막으로 부르래. 하하하하. 가지 마라 할 때 옆 사람을 흔들어야 해. 왜? 율똥이 그랬어. 떠나가네. 뿅. 한 다음에. 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 그랬었어. 와. 13살 때.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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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러 보니까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유정은 살이 빗 빠졌네요. 응. 그러게요. 여기 되게 샤프하게 나오네요. 아. 이것도 빅시야 캠이 나서. 일단 이 시간을 다 듣고 했는데. 이거 안 해. 괜찮은데 시각이 넘쳐서 버려. 아. 근데 왜냐면 그 간보는 사이이면 차가 일부에서 먹으면 연장돈이 돼서. 아. 콩 형 커피 안 마시네. 콩. 간보고. 렌터카. 콩. 저번에. 누구 오셨는데. 그 분이 저희 커피를 쌌어요. 아. 그분은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레모네이드인가 그걸 시킨 거야. 저는 그거 모르고. 나 와볼래. 어? 어? 나 레모네이드를 마셔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 커피를 마셔보셔서. 오늘은 제일 마지막을 고르셨어. 남는 거였어가지고. 간보는 라디오를 안 느껴지. 거의 안 느껴지. 무서워. 그래서 그냥 적절히 했었지만. 근데 이분의. 음. 아.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일부는 이렇게 듣고 왔고. 아. 예고멘트로. 1부에 가서 먹고. 게임, 공격쟁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드려야겠습니다. 아. 아. 맛있다. 형 콩이 없지. 형 2부에 가서 뽑게. 그게 왜. 왜 맛있지. 아. 아. 오빠 이거 필요없어요? 나 없어. 음. 제비뽑기 2부에서 할께요. 제비뽑기는. 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꼭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에. 제비뽑기를 하고. 여러분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마피아의 냄새가 초반부터 나는지. 2부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너무 예쁘다. 우와. 모나미인데. 우와. 예쁘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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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온 걸까. 위로. 근데 모나미 잘 안. 예쁘게 안 써져. 글씨. 그렇지.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저. 그. 앞에. 종 있는 거. 네. 두 분이 너무 시끄러울 때 치는 거.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치셔도 되게 편하게 치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 홍지훈씨가 되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 절대 밀리지 마시고. 알겠어요. 반격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되게 좀 부드러워졌어요. 말리면 안 돼요. 아. 말리지 않게. 알겠습니다. 왜요? 아. 종이름이. 아. 종이름이. 자. 그러겠습니다. 네. 2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제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콩까지마피아 홍진호씨 그리고 비글미 뿜뿜 피키피키로 돌아온 위키미키 도댕 도연씨 유정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일부의 서로에 대한 좀 간을 봤습니다. 그렇죠. 네. 평범한 초대석이 아니라. 어. 근황토크를 하면서도 서로의 어떤 말버릇이나 눈빛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누가 좀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간파했는데. 어. 이제 게임이 들어가면 가차없이. 예. 스캐닝에 또 들어가니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두두두두두. 여기에 마피아와 시민이더킹 쪽지가 있는데. 네. 그럼 비언언씨부터 하나씩. 뽑아주시고. 자. 보지 마세요. 동시에 보는 겁니다. 아. 징 한 번 치고 시작할게요. 징 한 번 치고요. 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해를 남아볼까요. 자. 마피아와 시민이더킹 쪽지가 있습니다. 자. 비언언씨부터. 뽑아주시고. 시민 한 명입니다. 유종씨. 봐도 되나요? 아니요. 동시에. 같이 보시고. 네. 좀 오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 뒤의 표정이. 제일 좀.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자. 볼까요. 이걸 펼쳐서 보신 다음에. 한 5초간은 응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마피아는. 좀 적게. 왜 웃어요. 마피아님. 마피아야 마피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볼성이 커리니크. 하하하하. 이게 그. 일명. 닥쳐종입니다. 닥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종이 열제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를 열때. 그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서로도 보지만. 청취자분들도 보시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마피아는 뭐가 좀 더 써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시민들도 배려 차원에서 좀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주제는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은 심행 재켜있고요. 서로의 표정을 태연한 도연씨의 표정이고요. 상라이 표현하고 유정씨 지금 너무 약간 태연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척 같은데? 유정씨는 지금 쪽지를 꼬깃꼬깃꼬깃 접어놨는데 이건 약간 숨겨놓으셔야 돼요. 혹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숨기시고 이따가 공개할 때 쓰셔야 되니까 버리시면 안 되고 도연씨는 조금 태연한 표정 유정씨는 약간 힘든 표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민이다? 시민? 시민인가요? 시민입니다. 시민? 네 저 시민이에요. 도연씨 시민? 마피 아니에요? 시민인가요? 마피 아니에요. 시민이에요. 마피 아니에요. 시민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쪽지를 볼 때 네. 혹시 주변을 살펴봤나요? 네. 혹시 뭐 의심가거나 약간 좀 그런 사람 있나요? 어... 선배님 얼굴밖에 안 찾아와가지고 저요? 홍지호씨 얼굴? 네. 근데 태연하셨어요. 어? 입술 떨렸어요 지금. 저 얼굴. 하하하하하하 그거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왜 그러지 입술 떨립니까?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길래? 하하하하 입술 떨리는 건 비타민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피아. 무슨 마피아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마피아 되고 건강 좋은 게 낫지 않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시민이고 건강 안 좋은 거구나. 정말 건강해지면 그렇게 할 건데 하하하하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딱 보면서 일단 저는 시민입니다. 시민이고 약간 도현씨 같은 경우는 딱 보면서 주변에 살펴보는 걸 살펴보는 걸 봤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약간 시민이구나. 그리고 쪽지를 오래 안 봤습니다. 딱 보고 바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피아를 좀 더 봤을 건데 시민인 것 같다 느꼈고 약간 유댕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의심합니다. 왜냐면은 보면서 쪽지를 접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접으면서 뭔가 좀 혼자 생각이 좀 많아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약간 좀 지금 의심스러운 아닙니다. 아닙니다. 쪽지를 오래 본 이유는 거기에 이제 질문이 적혀 있는데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또 너무 글씨가 안 읽혀져서 저는 그걸 이해하느라 좀 걸렸고요. 그래서 접는 건 이제 원래 되어 있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소중히 접었기 때문에 소울 때 막 표현하냐 말을 개개한 거 없을든 별로 설득이 없네요. 아 유정이 원시냐고 하시면 도원이야? 아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봐야죠. 약간 이제 그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나오는 특이한 행동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도연씨가 머리를 갑자기 묶었어요. 아 왜 묶었습니까 갑자기? 봤는데 머리 묶은 게 더 예쁜 거 같아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 머리끈에 새로 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묶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마피아 게임은 관심 없이 예쁘고 싶기 때문에 하하하하 제가 일단 이번에 시민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민입니다. 한번 찔러봤는데요. 네. 알겠고요. 네. 프로 아이돌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진호씨가 좀 의심이 가는데 홍진호씨는 웬만한 의심 안 하려고 싶은데 하하 네. 또요? 저번 주에 의해서 또? 하하 오늘 또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제가 또 마피아 하겠습니까? 아 그냥요. 그냥요? 아 일단 여러분은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게 아까 그 배성재 성재형이 저 캐릭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잖아요. 성재형 캐릭터는 마피아 게임 할 때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좋은 척을 잘합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항상 저를 공격하면서 여러분들의 배려를 진짜 많이 해줄거에요. 하하하하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하하하하 사람 좋은 척. 속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 이건 DJ라서 어쩔 수 없이 그 기본적인 그... 저 변명은 진짜 한 백번 트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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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이긴 한데 저는 오늘 시민이에요. 네. 딱 봐도 시민이라는게 느껴지실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요? 하하하하 눈빛이 마피아였는데요. 아 그래요? 아 아닙니다. 하하하하 근데 선배님 진짜 눈빛이 갑자기 살기가 아 제 눈에 살기가 있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딱 보일때가 있어요. 아 두 분 다 약간 눈썰미가 없으시네요. 하하하하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눈썰미가 있으신거 같은데요. 아 저 진짜 마피아입니다. 하하하하 정말로 근데 약간 좀 영하신 분들이 정말 이게 사람을 잘 보거든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 뭔가 이제 색이 좀 별 보이들었을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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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날아갔어. 잠시만요. 뭐 뭐 뭐 아니 여기 댓글도 뭘 보셨죠? 살기가 아니라 그냥 살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살기가 아니라 살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살 봤는데 스크로를 넘어가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하하하 제가 읽어버렸네요. 하하하하 유뱅씨가 그걸 포착하셨네요. 하하하하 살이 생기겠어요? 속에. 하하하하 살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하하하 자 어쨌든 저는 오늘은 완전한 시민. 하하하하 저를 제외하고 세 분 중에 두 분이 시민이실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은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시민이라는걸. 하하하하 그렇지 않고서 시민이 지금 마피아한테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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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마피아가 누군지 압니다. 하하하하 어? 어떻게 아세요? 하하하하 너무 처음부터 티가 났어요. 하하하하 아 그래요? 근데 재미없을까봐 지금 가만히 있는 것 뿐입니다. 하하하하 나중에 마피아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하하하 굉장히 게임 고수들이 하는 멘트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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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런 허세 캐릭터는 오랜만인데요? 하하하하 마피아의 마피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촉이라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논리적인 증거가 있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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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리를 나중에 방송이 끝나면 아마 아실수 있을거에요. 하하하하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마피아를 더군다나 본인들 잘 못한다고까지 해놓으신 분은 갑자기 게임에 들어가니까 머리 묶고 허세가 여러분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멘트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연 씨가 이 정도로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건 저나 홍준호 씨는 도연 씨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정 씨를 의심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제가 볼 땐 그는 크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변화가 있다면 더 빨리 알아채겠죠 아 도연 씨 도성재라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허세를 엄청 부리다가 폭망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돌다리도 꼭 두들겨 봐야 됩니다 자 주제 토크로 한번 그러면 가볼게요 요즘 재밌게 보고 계신 TV 프로그램 유정 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뭘 재밌게 보고 계신지 제가 나오는 가시나들과 그리고 드라마 중에 절대그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절대그의 그 드라마를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배우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스토리가? 배우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 내용도 뭐야 저기 뭐야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대만 드라마가 또 이제 한국에서 나온 거라가지고 아 리메이크 리메이크 나온 거라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SBS 드라마 하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부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 자 어 그래요 딱히 의심할 만한 어떤 단어는 안 나왔네요 보통 여기서 마피아들은 제시어를 소화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얘기할 기회니까 아 그래요 의심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해가지고 네 그러면 도연씨 네 네 어떤 TV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계세요? 저는 TV를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네 TV 보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어 진짜 약간 그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고 계신 거네요 너무 솔직한 순간이에요 나 뭐하지? 나 뭐하지? 아니 그럼 취미생활은 뭐하세요? 취미생활이요? 전쟁 시간이 없습니까? 요즘 활동 중이나? 네 요즘에는 아예 없고 근데 제가 평소에도 TV를 잘 보지는 않아요 어 뭐야 TV를 전체적으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몇 명 빼고는 프로듀스 101 보신 게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아하하하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최근에 본 것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것 네 제일 최근에 와아 어 TV를 잘 안 보시는군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봐요 어 요즘은 TV보다는 땡튜브를 많이 보고 땡플릭스 아 좋죠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슬퍼지네요 또 어 우리 회사 오래 가야 되는데 네 그럼 뭐 땡플릭스에서는 뭘 재밌게 보셨어요? 땡플릭스 아 저는 영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셜록? 어 셜록 어 셜록 셜록은 되게 2년 전에 네 2년 전에 그때 나왔을 때 봤나? 왜냐면은 그때도 있으셨겠죠? 왜냐면은 그때 BGM이 셜록 BGM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어요 음 맞아요 네 요즘은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있긴 한데 아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음 자 그래요 셜록? 셜록 영드? 네 영드 알겠습니다 자 의외로 TV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 두 분 다 주제어가 제시어가 딱히 없는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근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이제 주제 토크 할 때는 지시어를 거의 소화 안 하더라고요 오 의심 받을까봐 아 그래서 오히려 주제 토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은근슬쩍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걸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홍진우씨 TV 프로에 뭘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TV를 사실 켜본 적이 좀 기억이 잔나는데 네 켜본 것도 저도 거의 요즘 보면은 뭐 땡튜브나 땡플리스에서 많이 보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BGM을 좋아하니까 게임 방송을 말 봅니다 게임 방송 경기 같은 거 경기 제가 이제 학원을 은퇴했으니까 하진 않지만은 남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기 같은 거 결승전 아 그런 거만 관람하고 결승전? 어 저 싫어요? 결승전 결승전 눈에서 불편 나오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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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본지 아세요? 아니 지금 아니에요 결승전 아 아 뱅수사관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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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고 무서웠어. 무서웠어. 조심하세요.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대로 시민과 아워피아를 분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TV프로그램을 역시 저도 크게 많이 보지는 않고 사실 축구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땡튜브로 사실 배텐다시복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요즘 SBS가 사실 그래도 TV로 먹고 살아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 4명만 얘기를 해도 굉장히 슬퍼지는. 유정씨 덕분에 저희가 먹고사네요. 짱. 절대거이. 절대거이. 자, 이 정도. 어우 깔끔해. 지금 보니까 약점이 거의 없었어요. 4명 다. 네. 과연 누가 지시어를 숨기고 아직까지 꺼내지 않는 것인지. 저는 지금 굉장히 귀를 크게 열고 사실 지시어가 진짜 큰 힌트거든요. 그렇죠. 워낙 지금 행동적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시어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제가 맞다면 아직까지 지시어가 안 나왔습니다. 마피아는 소화 못했어요. 지시어가 뭔가 단어만 있나요? 아니면 행동도 있나요? 거의 단어만 있습니다. 아주 고급진 질문이에요. 본인이 시민이랑 어필하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근데 방금은 사실 질문을 정말 마피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같았어요. 약간 의심 안 받기 위해서 약간 좀 인위적으로 질문을 만든? 똑똑하면 진짜 그렇겠다. 또 이게 제가 이제 시민이지만 마피아인가 이렇게 오해를 좀 살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제가 좀 이렇게 한 거죠. 저게 오히려 의심이 간다고 댓글에. 굉장히 그 하이클래스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지금. 네네네. 그래요. 어쨌든 뭐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 단어만 있습니다. 문장도 없고 단어만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소화하시면 되는데 이제 치사하게 합성어로 소화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해버린다거나. 아. 딱 그것만. 네. 그 단어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자. 서로 의심되는 사람들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홍진호씨는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확률 높은 거는 유정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지금 반응 보니까 한 5% 더 올라갔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유정씨로 지금 둘 몰아가고 있네요. 유정씨가 저는 1번. 그래요? 1번. 그리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성지영은 약간 시민 같아요 느낌상. 오늘 시민이? 시민 같아요. 믿어주세요. 2번은 도현희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홍진호 선배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굉장히 복수적인 멘트인거 아시죠 여러분 다. 리벤지픽이라고 하죠. 그죠. 유정씨는 지금 홍진호씨를? 네. 왜냐면 아까 말이 되게 기셨거든요. 그 막 뭐야 이거. 저거 제시어 막 그런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었다고 봅니다. 아. 저는 원래 말이 많구요. 지시어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어? 딱 지시어다 라고 느낄만하나. 그런게. 제가 말을 안했으니까. 아. 보복핏. 결백합니다. 밝은핏. 네. 그럼 홍진호씨 다음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음. 도현이요. 어. 저를 살짝 가리키려면. 하하하하. 고민하다가. 네. 이쪽을 꼽겠습니다. 도현씨는 어디가 의심스럽습니까? 어. 그냥 뭔가. 좀 굉장히. 똑똑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는 냄새가 난다. 네. 또 제가 봤을때 제가 도현이랑 마피아를 몇번 해봤을 경우에 도현이 약간 마피아를 잘하는 친구라가지고. 오.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사회를 많이 봐요. 원래 마피아를 하면. 맘편이. 네. 맘편이 사회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보는데. 그때 약간 도현이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판이. 아. 게임이 되게 재밌어서. 좀 내가 도현이를 보겠습니다. 음. 약간 좀. 두 분에게서 이미지가 다른게. 도현씨는 약간 이미지가. 되게 얼음처럼 차갑고 막. 어. 약간 좀 냉정하고 막. 잘 죽이고 막. 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고. 이미지는. 반대로 유정 씨는 막. 되게 여리여리하고 막. 잘 울고 막. 흫. 흫. 그런 약간 대조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미지가 다르죠. 그래요? 뭐 이수. 누구 의심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음. 왠지 도현씨가 좀. 네. 홍지호씨가 얘기한 것보다. 2년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허술한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 진짜요? 허술한 면들이 있었는데. 왠지 곧. 드러날 것 같아요. 어. 느낌은 왠지 도현씨입니다. 음. 저 지금 잠깐 일본 동안에. 근데 사실. 의심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왜요? 왜요? 굉장히 일단 지금. 말수가 많이 좀 사라졌고. 음. 생각이 좀 깊어지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상. 시민일 때 나오는 행동보다는. 마피아일 때 좀. 자주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아. 말수가 줄어든다? 네. 말수가 줄어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약간 이런 행동들. 맞아요. 근데 지켜보는 건 맞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누구를 지금. 골라야 될지 모르겠군요. 왜냐면 너무. 정확한 마피아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하하하하하. 아직까지 허세를 버리지. 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하. 아. 이걸 어디서 마치. 정답을 본 것처럼. 답안지를 본 사람처럼. 저는 알고 있죠. 하하하하. 이렇게 확신을 찬 허세마피아를 처음 봤는데. 하하하하. 아 그러면. 그. 저희는 잘 모르니까. 네. 유정씨는 어떻게 보세요? 유정씨의 지금. 초반 분위기. 유정씨. 초반 분위기. 유정씨는. 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뭐. 시민의 느낌. 약간. 평상시와 좀 다르다. 긴장했다. 뭐 이런건 모르겠다. 아.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오. 그래요. 제일 잘하는 도연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진영씨는 참고가 되나요? 유정씨를 의심하고 계신데. 저 지금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기준의 수치가. 네. 상당히 지금 많은 변화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네. 은근히 잘 모르겠네요 오늘. 좀 쉽게 갈 줄 알았는데. 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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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영씨도 지난주에 최악의 폼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오늘 꼭 이기고 싶고. 그래서 지금 스프링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유정씨. 네. 사실 제가 듣고 싶은 건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조금 있으면은. 첫 번째 저희가 마피아를 찍어야 되는데. 그 전에 도연씨가 그렇게 100% 확신하고 자신하고. 예스. 누구냐. 말씀하시던 그 정체. 마일까요? 마피아. 한번 듣고 싶네요. 유정이에요. 어? 딱 한 명 있죠. 이말년. 아. 진짜요? 그냥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이라고 확신을 해버리는데. 그게 타격이 커요. 왜냐면. 그게. 마피아일 경우에는 진짜 흔들리고. 맞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을 차기 때문에. 어. 굉장히 끌려갈 수 있는 타입인데. 더구나 지금 한 표를 받고 계시던 유정씨에 대해서. 아까 유정씨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는. 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핵폭탄을 터트리는군요. 그러니까요. 어. 왜. 왜. 왜 그런가요? 왠지 얘기할까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저희가 쪽지를 다 피고. 네. 딱. 이. 홍지연 선배님과. 배송재 선배님께서 동시에. 저. 그. 이번 주제를. 주제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주제를 봤어요. 네. 근데 얘 혼자. 주제를. 얘기를 아는데 주제에 써있나요? 마피아도. 써 있죠. 뭐야 이거. 왜 웃죠? 무슨 상황인데 무슨. 저기. 마피아 종이에는. 주제 토크가 안 써있어서. 유정씨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마피아라. 맞아요. 그런 단순 추리를 한다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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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라는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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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재는 뭐죠? 이건 저도 전혀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요 거기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셜록 도연이 유감이라고 저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마피아는 못찾았지만 반대로 이걸로 인해가지고 도연씨는 정말 시민이겠구나 이거는 저는 결정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마피아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야? 이런 걸 할 수 있다 짧지 않은 시간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마피아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리시픽을 한 것 같고 시민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유정씨한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연이 1번 1번! 지금 유정씨는 그 뭔가를 메모를 하고 계셨는데 도연이 시민 도연이 시민 하트까지 3개를 그려주시고 배성재님, 홍진호님 해놓고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저희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유정씨거든요 약간의 자기 변호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1차 지목 시간이 오거든요 아직 기회는 한 명 있어요 한 명을 잡아내는데 신인이더라도 한 번은 시민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이 왔네 그럼이 왔어요 저 골랐습니다 음 허세루 마피아 aggressively 들어옴 봅시다 저분들은 저는 홍진호 선배님 왜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원래 마피아 걸린 사람들을 제가 사회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약간 하나가 먹잇감이 잡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무조건 밀어붙여요 그래도 많은게 없죠? 근데 좀 심각하게만큼 저를 의심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선량한 시민인데 사실 저는 근데 아까 조금 유심한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 약간 흔들렸어요. 도연희씨의 행동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계속 체중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 두빈구의 모습을 보면서 아! 100% 시민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1번 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나를 죽이고 이제 나를 베스트 뽑고 그 다음에 약간 간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흐름이 약간 이쪽이 아닌 것 같으니까 완전 저를 이제 죽이려고 했을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시나리오를 전부 오픈하면은 일단 어쨌든 시민으로서 두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번째 유영씨를 찍고 실패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하게 두번째 마피아는 무조건 아성재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기는거에요 무조건. 이민이신거 같으세요? 저요? 저는 시민이에요. 성재영은 근데 언제든지 마피아의 가능성이 항상 50% 이상 있습니다. 마피아여도 시민인거 같고 시민이어도 마피아인거 같고 정말로 모래분이에요 저분은. 유정씨 방금 머리를 쥐어뜨으셨는데 왜 그러신거에요? 멘붕이었습니다. 멘붕이었어요? 홍진호씨라고 의심을 했는데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요? 저는 서했나 봐야되나봐요. 못하겠네요. 아 잘 모르겠다. 일단 근데 성재형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도 지금 입장을 못들었는데 한번 이거 들어봐요. 저는 사실 홍진호씨를 마음속으로 또 한번 의심하고 있었는데 일단 도연씨 얘기 들어보니까 충격적으로 시민 커밍아웃을 한 최초의 캐릭터 이건 누가 봐도 시민이야. 이거는 확정. 만약 여기서 도연씨가 마피하면 이건 역대 최고의 반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반전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마피하면 재밌었을 거였죠. 마피하면 재밌었을거였죠. 마피하면 재밌었을거였죠. 그다음에 홍진호씨를 그래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유정씨가 몰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진호씨의 조금 전 대사 저를 향한 거였지만 네. 제가 마피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듣고 홍진호씨가 시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저 추리는 시민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 추리 흐름은 그래서 유정씨의 느낌이 저도 아... 저요? 아... 하하하하하하 자... 근데 지금 1차진목 시간인데 1차진목에 유정씨가 걸리면 어떻게 탈압박을 할지 궁금하거든요 탈압박 압박을 벗어나는거 지금 어떠세요? 약간 손가락이 쏠리고 있는데요? 힘들어 죽겠네요 뭔가 기말이 빨리신거 같아요 저는 정말 아닌데 말이죠 아닌데 억울하다 아닌거를 그게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아니요 약간 노잼 될거 같으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시민이면 여기서 마피아가 누군지 확실하게 마지막 멘트 유언을 남기실수도 있어요 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 모르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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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그... 의아한건 네네 주제어가 나올때가 없었어요 주제어 나온게 없었어요 아 지시어가? 네 저도 그게 아직까지 예측나는게 원래 한두개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안나오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안 나오면 게임이 완전히 안되는거죠 기존에 근데 안나온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딱 두번인가 있었었는데 전부다 그거는 배성재형이 마피아인데 본인이 그냥 포기한거였어요 아... 흐름상 도저히 얘기할수가 없어서 네 아... 마피아가 지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피아가 설령 살아났더라도 네 이건 인정이 안되는 게임이 되는거고 아... 아... 빨리 해야겠네 네 유정씨가 아까 얘기할때 너무 깔끔했거든요 가시나들 절대그이 그렇죠 아니니까요 사실 그... 하나하나 저는 거의 적어놓은게 없는데 네 하나 적어놓은게 뭐에요? 도현영씨 머리끈 아 머리끈 머리먹는거 제가 머리끈이라는 말 안쓰고 머리끈을 샀다고 했어 아... 했습니다 아까 머리끈은 새로 샀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정말 새로 사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 잃어버릴뻔했는데 목숨걸고 찾더라구요 아 그래요 잃어버렸어요 그건 아니겠네요 왜냐면 그 시민들의 특징이 이제 주제 토크를 할때 지시어를 지시어 비슷한 것들을 최대한 안 내놓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마피아가 오히려 좀 길게 얘기하다가 하나 섞고 그러는데 아... 두 분은 다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음... 일단 뭐 아직 시민에게 기회는 두 번 있으니까요 그런가요? 첫 번째는 바로 과감하게 진행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1차 지목하고 네 만약에 유정씨가 아닐 경우에는 2분 안에 마피아 다음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차 지목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콩을 죽이래요 아 근데... 여기는 원래 다 저를 죽이란 것 같은데 아 왜요? 원래 흐름이 항상 그래요 진짜요? 이따 부름들 그렇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정씨가 아니면 네 사과드리고 홍진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저 아니고요 유정씨 아니면 바로 배영인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따 판단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것도... 아니면 그때도 몇 해 깨지겠네요 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기 바랍니다 네 자... 1차 지목 하나 둘 셋 유정! 네 유정씨가 지목됐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아... 저는... 마피아가 하고 인터버를 쭉... 둔 다음에 긴장감 뒤에 열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마피아 아니라니까 아... 진짜 아니야? 헐! 좋아한다 좋아한다 저기 있다! 야!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마피아 아닙니다 나 진짜 바보였구나 도현씨가 시민이라면은 백프로입니다 도현씨가 시민이라면은 도현씨가 시민이라면은 아니 윤티하우씨 왜 이렇게 힘 없이 물러나셨어요? 어? 진짜 시민이었네? 오오오 자...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 시민이에요 저는 정말 시민이고 저는 정말 시민이기 때문에 도현씨가 시민이라면은 마피아는 어쨌든 유정씨가 아니니까 하명 남았잖아요 성지 형이 백프로 마피아인 거예요 왜요? 성지영은 워낙 마피아일 때도 시민인 척은 잘하고 시민일 때도 마피아인 척 잘한다? 아무튼 되게 분위기 잘 만들어요 잠깐만요 지금 2분의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혼란입니다 저는 일단 80%는 홍진호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98% 왜 시민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세요? 저는 제 쪽지에 시민이라고 적혀있었으니까 시민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지시화는 뭐였죠? 지시화가 없는데 뭐 어떻게 되냐고 아 얘도 주면 안 통화한다 아 저기요 잠깐만요 도연씨 유정씨가 마피아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민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감정이신가요? 저 진짜 너무 멘붕이고요 아까 진짜 바보가 된 거 같아요 제가 너인 거 같아 마피아 야 내가 시민이어서 그거 상품권 받으면 널 후회할 거다 같이 쓸 수 있는 거를 이 짧은 시간 내에 라디오를 생활하고 있는 짧은 시간 내에 마피아가 걸렸는데 그 아까 나는 마피아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마피아에게는 지사가 안 찍혔었죠 그런 멘트를 하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마피아에는 마피아 쪽지에는 마피아 쪽지에는 그 주제 토크 아 주제 토크가 그게 안 적혀있었지? 나는 약간 그런 빙구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큰 그림을 짧은 시간에 그렸다고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피아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마피아 아니라고요 아... 그래서 시민이야 오 진짜! 저희때 시민이야 진짜! 저희때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 아니에요! 아 진짜! 지난주에 악몽 제발 재현하지 맙시다! 아 오케이! 저는! 진짜! 선배님은 자꾸 지난번을 강조하시면서 황진호 선배님을 밀고 있고요 선배님은 좀 논리적이에요 근데요? 여기다! 아 제가 논리가 부족하다? 제가 볼 땐 걸렸다 걸렸다 오늘 도연씨의 대승이거나 대반전승이거나 아니면 시민의 승인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유정씨는 도연씨라고 생각했던 이유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니요 저는 저는 저요? 네 결정! 저라고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되집어 본다면은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두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촉으로 느꼈을때 두분 다 성재형을 의심했어요 그 초심으로 간다면 어찌 보면은 성재형에 걸리는게 당연한 것일수도 있어요 맞아요 느낌상 쿵피어요? 아니야 여기 여기인거 같아 알겠습니다 전 정했어요 아니 제가 정해서 한 사람을 설득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지목할 수 있어요 지목 너리 죽었어 아니가요? 패배 눈빛이 아니라 진짜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서 그러는거에요 아니요 맞는거 같아요 오케이 갈까요?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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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저는 근데 도연씨도 살짝 의심하긴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마피아가 순간 도연씨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 짧은 순간에 모르는거에요 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미리 짜온거 아니면은 모르는겁니다 그건 미리 짜온 그림이 아니었어 도연씨 그건 너무 무논리에요 네? 그러니까 선배님 마피아에요 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했던 말이죠 자 바로 시간 없으니깐 도연전문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행 자 맞는거 같아요 최종 제목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배성재 홍지호 으아아 홍진호본America 예 도연씨는 아닌거 같고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제가 서사해 됐는데 진짜 억울해 죽을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 홍진호네 맞는거 같아요 와아아아아아아아 올렸다 근데 말씀하시는게 추리 프로그램에서 아니실때 말하는거랑 지금 똑같았어요 아니실때 말하는거? 아 범인이 아닐 때 말하는거? 아 그럼 막 시민이란 얘기죠? 맞아맞아 저는 아 지난주 패배로 홍진호만 씻어야매 맞추면 근데 아니죠 진짜 말도 안되게 조연해지면 둘 다 안가지는거죠 그 가능성은 있죠 자 아 이게 뭐야 아니 완전 마피아같았는데 그쵸? 저요? 제가 이걸 노재미일거 같아서 안한 말이 뭐였냐면요 원래 제가 마피아가 아닌데 마피아같은걸 자꾸 해요 너가? 저도 모르게 자꾸 그래서 마피아로 홍진호만 항상 먼저 죽어서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이 끝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자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하하하하하 그게 알거든요 이제 그런거 미리 얘기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소 죽는 스타일 사소 죽는 스타일 맞아요 약간 그런 하하하하 짜시민 자 그러면 손배 다음에 홍진호 형이 지나가게 되시면 되고 아 참 이 이 수렁에 빠지네 네 네 배성재 10 오늘 콩까지마피아 피키 피키로 돌아온 위키미키의 도댕콤비 도연씨와 유정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4인 마피아였기 때문에 대혼전이 역시 펼쳐졌는데 네네 오늘 사실 좀 쉽게가나 했지만 유정씨가 시민인 바람에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지목이 됐는데 어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시민인데 저를 지목하신 거잖아요 속아서 혹시 후회하는 분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후회해야 된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민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민일거에요 성규 형이 시민이라면 저는 시민일거 시민이라면 그 가정화에 보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봤을때 지금 도연씨의 행동을 보니까 어 후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아 진짜 지난주에 패배 이후에 연속해서 제가 예 자 도빈군이 오늘 오늘 MVP 활약이에요 예 안좋은 쪽으로 자 여러분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두두두두두 상품권 상품권 일으키지다니 저는 마피아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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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누가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하는거죠 홍진호씨를 제가 지목했으니까 저를 지목했으니까 네 저는 마피아가 아닌것처럼 아닙니다 하 하 아 진짜로? 아 대박이다 우진호씨 정체를 밝히고 와 진짜로? 와 진짜 아니야 대박 와 대박 너냐? 와 자 와 이건 정말 대박이다 자 저는 마피아가 아 맞나? 왔나봐 맞습니다 대박이다 이 게임은 사라져야되요 대신감이 너무 아 이 게임 사라져야된다 아 너무 힘드네 방금 잘못 들은거 같은데 가증스럽다고 지금 아냐아냐아냐 너너너너너너 아냐아냐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도연씨 충격받으신거 같은데 아 입이 너무 커졌는데 도연씨 오늘은 앞만 봐도 최고의 트롤은 제가 아니라 도연씨가 아닌거죠 아 새로운 뉴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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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렵다 오늘 교빙구가 되셨는데요 그 저희 나중에 마피아 최악체전 같은거 할 때 꼭 와주셨을 텐데 무조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도연씨 정말 사이마피였네 다 틀렸어요 시작부터 최강허세 저는 누군지 알고 있고요 이따가 끝날 때 맞습니다 맞아 맞아 분량을 위해서 끝날 때 맞습니다 너무 재미없었잖아 동영상 돌려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웃기셨을까 그러니까 못 띵이 아니라 저는 좀 겁먹었어요 제가 마피하니까 나를 알고 있는 건가? 뭘 봤다는 걸 다 실수했나 해서 복귀해보고 좀 무서웠거든요 저는 제가 시민인데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모함 당했을 때 저렇게 확신에 차면 벗어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도 하고 왜냐면 순간순간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날카로운 저는 제가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내가 아닌 걸 너무 잘 아는데 분명 저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고 있을 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 도댐 콤비는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정말 저희가 2년 동안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무서워졌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댐 콤비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유독 어려웠던 거는 세 분 전부 다 일단 지시어로 의심할 만한 단어를 전부 다 말을 안 해서 저 혼자 말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시어로 말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했죠 저는 아까 말씀드리면서 얼음 얼음 이미지가 얼음같이 차갖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얘기를 그때 순간에 말해서 지니어스네요 네 안 되지 아니 근데 그때 정말 좀 긴장했던 게 진짜 똑똑하시다 일단 소화시키고 소화시키고 했다가 딱 보는데 채팅창에 얼음? 얼음? 얼음 나고 아이씨 막 대화하고 아 못봤어 아 진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똑똑하시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최약체로 생각했던 사람한테 크게 얻어맞아서 도현씨를 끝까지 혹시 가능성 때문에 의심했는데 역시 첫 촉대로 홍진호를 밀었어야 되는데 헛스윙을 하고 말았네요 아 오늘 저는 최년씨를 했네요 홍진호씨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영재씨 분발하세요 아 진짜 아 도댕콤비 때문에 오늘 완전 말렸는데 아 도트롤 댕트롤 아 아 이 양트롤 때문에 저까지 아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아 도현씨 진짜 역대급 트롤이었어요 아 아 웃겨 진짜 아 아 채팅창에 세월간이라고 아 아 왜 제가 묶여야 됩니까 아 도댕트롤 오늘 맹활약하셨는데 오늘 2년만에 나오신 페텐 어떠셨는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 자기덩까지 생각낼 것 같고 아직도 속이 굉장히 분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마피아 정말 재밌게 네 지금까지 살면서 마피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이게 확실히 재밌네요 아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저도요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마시네요 그렇죠 모두가 항상 행복것은 없어요 아 명언이다 명언 맞아요 자 어쨌든 유영씨에게는 좀 사과드리고요 저도 처음에 말리는 바람에 찍었고 말았습니다 자 위키미키 활동 또 두 분의 활동 정말 응원하고 있고요 네 오늘 배텐에 또 한 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꼭 빠른 시간 안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홍진호씨도 축하드리고 네 다음주에 뵙죠 네 네 여러분 소둔아입니다 예약 꿈꾸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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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와 어쩐지 오늘 강렬하게 강렬하게 우시던 내가 두 사람을 믿은 내가 내가 잘못이다 조금 믿으려고 그랬는데 아 와 대박이다 난 진짜 사회자만 해야겠어 아 죽은 다음에도 도연씨 찍었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이 게임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1회 사회자로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회자만 아 진짜 아 고수인 줄 알았더니 최하수 두 분이 아 아 진짜 웃기다 아니 왜냐면 끝까지 유정씨가 갑자기 유언으로 죽은 뒤까지 참견으로 도연씨라고 하니까 아 맞아 약간 또 의심의 끈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 아 아 중반에 살짝 무서웠던게 도연씨를 막판에 이제 무조건 내가 설득시켜가지고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시민이 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도연씨가 중간에 너무 이제 시민의 커뮤니아웃을 심하게 버려가지고 이제는 후보가 없잖아 마피아 후보가 주기만 무섭고 성재형이 나이소일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젊은거 성재형이 약간 저번주에 당황했어가지고 도연씨가 계속 있으면 하더라고 조금씩 그것 때문에 하 남탑 엔딩으로 끝났네요 자 서진현 찍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도 제시어 포기하신 줄 알았어요 저요? 네 하하하하 진짜 끝까지 믿을 수가 없는데 네 모여주세요 네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좀 더 가까이 하나 둘 셋 하나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홍준호씨 아 홍준호씨 앞에 오시고 세분은 좀 뒤에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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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분 다 셀카 네 한 잔씩인데 일단 홍준호씨는 좀 맞춰주세요 질문을 드릴까요? 가만히 있어볼게요 네 여기 빗질을 얼굴 작게 봐보세요 얼굴이 쪄가지고 점점 자라지죠? 그쵸? 하하하하 최대한 짧게 턱살이 쪄가지고 눈 클게 잘 나오겠구나 사마귀 사마귀? 왜 갑자기 사마귀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른 사진 나오겠는데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금도 되게 잘나온군요 지금 보면 이야ład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뭔지 알았나? 사마귀 아 당나것 하하하하 하하하 사 마 귀 사 마 귀 네 잘나온 것 같아요 사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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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주시면 안돼요 어떡해요 쌓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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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해야되는데 셀카 셀카 혼자 찍나요 네 이거 너무 굉장한 붓어서 얼굴이 뻘겄네 생일 축하합니다 아마도 감독님 친한 생일 축하합니다 감독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나눠 먹어야 되는데 같이 감사합니다 깜놀요 깜놀요 사진 찍었어요? 아니 안 찍었어요 오빠 안 찍었어요 당겨버려가지고 아 아 선배님 어 어머나 어머나 진짜 잘 나온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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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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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한 게임 할까요 조만간 한번 한번 오세요 빨리 조만간 뵙자고 했으니까 불러주셔도 돼요 네네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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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다가 도 땡 크루스 도댕 트롤 뉴 트롤 진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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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당당하게 퇴장 자 여러분 우리 왁 우리 왁 왁 왁 왁 화이팅 임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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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우리 왁 누구랑 있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진어랑 진어랑? 아 아 아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길게 서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싱글재해의 왁서우 기자입니다 네 네 아직 입사하지 않은 입사 안 했어요 6월 18일이에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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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도현 다시마 도현씨 너무 웃겨 전개 써 주셔서 점심 및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 어디서? 한강 오우 망원 한강 공원 이번주 내내 닭가슴살 샐러드 먹는건 진짜 먹는건 조절이 절대 안되는거 같아요 그 닭가슴살 샐러드 먹을때 다이어트로 용으로 먹으면 마음속에 비참해져요 근데 이렇게까지 살아야되나 어 지금 오늘 대본에 있어요 다이어트에 방금 닥터스트레인지처럼 오늘 라면 끝나고 라면 먹어요 끝나고 먹읍시다 맛있겠다 무슨 TV야? 뚠뚠뚠 아닌데? 배가TV야? 배성재TV 뚠뚠뚠TV는 그거잖아 라면 끓여먹을때 그냥 보통 평범하게 그냥 계란 넣고 은지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 아니면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 먹어요 비빔면 먹을때도 오이 썰어가지고 송송썰어서 올리고 그런거 같이 다 아세요? 면들 면들 스타일인데 일단 라면 좀 꼬들꼬들하게 먹는 편이라 좀 면 넣고 금방 끓는 편이고 그 다음에 국물은 짜지않게 음 짜지않게? 라면이 뭐 싱거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약간 국물은 좀 많은 편을 좋아하고 파를 많이 넣고 파 고춧가루 많이 넣고 아하 맛있게 잘 드시네 그 다음에 냉장고에 고추랑 양파가 있으면 그것도 넣고 소세지 있으면 소세지 넣고 마늘 다진거죠 마늘 다진거 그거 넣으면 진짜 맛있어 마늘 다진거 좀 넣어야지 맛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계란 마상의 안채대님이 다진마늘 반티만 제발 넣으라고 응? 다진마늘 반티만 반티스푼만 제발 넣어보라고 응 마늘 짱이야 진짜 짱이야 응 신세계야 네 그것만 해도 뭔가 확 올라가요 그 라면이랑 음식이 어떤 그 가능성이 가자 갑시다 여러분 생방송 주제가 이어지거든요 많이 봐주세요 들어주세요 안녕 아 재밌겠다 아 도현진 너무 웃기네 이거 끌까요? 네네네 여러분 생방송 많이 봐주세요 오잉 채끼네 요즘은 음반이 다 그렇게 나오지 아 약간 화보